안녕하세요 완조사입니다. 오늘 안강망배 13척 3300상자 이상이 입판이 되는데요 오늘 판장에는 덕자하고 병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병어를 오늘 꼭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오늘 3분의 1은 병어로 물량이 쫙 깔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천 입구부터 병어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렇게 병어의 모습이 깔렸고 어제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왜냐면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병어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큼 오늘 병어를 꼭 구매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리고 어제보다는 물량이 많이 나온 먹갈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병어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입에서는 보시면 병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오늘 병어를 많이 잡아온 날입니다. 그만큼 가격도 저렴하고요. 지금 저희는 40미병어를 5마리에 4만4천원씩 판매하고 있고요. 20미병어는 5마리에 9만3천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다 보니까 오늘 꼭 병어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병어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병어의 모습인데요. 판장에 병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저희도 물량을 많이 경매를 받았고요. 그만큼 오늘 판장의 3분의 2는 병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병어의 모습이 보이고 있잖아요. 먹갈치 모습도 보이고 있고. 먹갈치가 금억인데 6월 30일까지 잡아와서 배에서 입판이 되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목포 먹갈치 물량이 나와서 좋은 가격에 저희도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중가치는 4분의 1상자에 13만원, 반상자에 25만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두띠 먹갈치입니다. 저희도 오늘 두띠 먹갈치를 경매 받은 상태고요. 한 두띠 먹갈치는 한 70에서 80마리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병어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진짜 판장의 병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밴댕이도 오늘 좀 나와가지고 밴댕이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밴댕이는 3kg에 18,000원, 6kg에 32,000원씩 판매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 밴댕이는 완전 젓갈용이에요. 완전 작은 거예요. 젓갈용하고 좀 사이즈 큰 거하고 나눠가지고 입판이 된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구에서도 병어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오늘 병어를 좋아하신 분들은 오늘 꼭 병어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오늘 병어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폭발했고요. 물량도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심이 병어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자랭이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병어를 무 넣고 조림해 드셔보시면 굉장히 맛있는 생선 중에 하나고요. 특히 감자나 무 넣고 조림해 드시면 굉장히 밥도둑입니다. 그리고 밴댕이 무늬가 많이 있어서 저희도 오늘 밴댕이를 경매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두띠 먹갈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띠 먹갈치는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한 띠 먹갈치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띠 먹갈치는 한 60마리 전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65마리가 들 수도 있고 배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저희가 오랜만에 소갈치도 경매를 받았는데요. 소갈치도 좋은 가격 경매를 받았고 소갈치는 약 3.5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 꼭 병어를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